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로이만 일어나서 놀고 있어가지고 제가 로이 데리고 나가서 아침을 사왔어요 어제 일정이 너무 바빠서 장을 못 봐가지고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이것도 맛있을 거 같애 이거는 베이컨 애드앤치즈 이거는 연어 베이컬 샌드위치예요 언제야? 진짜 인제 몇 초 배우지? 15초 칼로 잘라까? 샘이 거? 샘이는 집 갖다 주세요 샘이가 밥 먹을 때 선생님 한 떨어뜨린 거 선생님이가 주워줘야 돼요. 아니면 빕 가져올까요? 아 빕 가져와요. 아이고 깜짝이야. 우와 하아. 귀여워. 사랑스러운 내 새끼들. 나. 들레! 들레! evolve! 1, 2, 3, 2, 3 2, 3, 4 2, 3, 4 3 3 4 4 5 5 세임아 누구 선물 보내주셨어 세임이한테 이거 봐봐 세임아 이거 봐봐 이거야 저거 봐봐 우와 여기 우와 세임아 세임아 세임이 비행기 생겼어 비행기 이거 여기 비행기 이거 여기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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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좋아? 좋아 세임아? 진짜? 비행기 큰 거는 비행기 우와 우와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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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세임아 이거 빼야겠다 보이? 오오오오 오오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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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자기가 혼자서 부딪치면 방향을 바꿔 세임아 세임아 오 오오오오 대박 오오오 로이가 좋아하겠다 로이한테 갖다 줘봐 로이 앞에 놔줘봐 로이한테 간다 로이한테 간다 로이 간다 거기 뭐지 아 어 형아가 가져갔어 어 오 신기하다 완전히 코너에 몰려도 다시 돌아서 나가 신기하다 저희는 지금 갑자기 놀이공원에 왔어요 원래 계획하고 있다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안 가기로 했었는데 당일날 아침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또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수영장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는 곳에 놀러 왔습니다 지금 거의 도장깨기 수준으로 보스턴 떠나기 전에 여기서 가보고 싶었던 곳들 오늘 다 가볼 거예요 여기는 케노비 레이크 파크라는 곳이고 지금 저희는 입장권을 끊으러 갑니다 지금 놀이기구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다 멈췄대요 왜냐면 여기 지금 먹구름이 꼈는데 방금 전에 천둥 쳤거든요 번개가 쳐가지고 와 2,30분 동안 운행을 못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 뵐 수 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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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이 정도 한국에 이런 거 못 봤는데 봤어 높진 않은데 무서워 10도 아니야? 정확하게 10도 더한데 이렇게 봐 아니 근데 여기 여기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아? 여보 저기 호수야 호수 저기서 배 탈 수 있어 저거 진짜? 저거 배 탈 수 있어 맞아 진짜 호수에서 타는 배? 우와 두근두근 두근두근 심장이 너무나 떨리는 어린이 싱싱한 지민이 온갖 시아 인신해 줘 안녕하세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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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고 우리 애기 못 탔어요 무릎에 앉는 애기는 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못 탔어요 저희 지금 놀이기구 하나를 탔는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오늘 Thunderstorm 올 것 같다고 갑자기 문을 닫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태워줄 것처럼 우리가 애들한테 다 보여주고 집에 간다고 하니까 세임이가 지금 왜 갑자기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왜 나가는 건지 지금 여기 놀이공원 문을 닫는 대신에 티켓을 한 장씩 나눠준대요 18일 이전에 와야 돼 우리 이번 주에 올래? 어? 아파 의사치만 얹었어? 꼭 나의 기도 들으셔 난 더 커여 주시니 내 것이 나의 소원을 증거 근데 딱 이케에서 탔더니 이 영상 왔는데 좀 더 무서울 때가 있수가? 근데 용기 내서 타더니 너무 재미있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탑하고 탑하고 온걸 탑했어 탑하고 탑하니깐 너무 재미있어서 나중에는 집에 가기 싫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임아 너무 멋있어. 세임이 우와. 세임아 그 옆에 있는 손잡이 잡아도 돼. 그 옆에 세임이 옆에. 거기 잡아도 되고. 저희는 정확히 이틀 뒤에 같은 놀이공원에 또 왔어요. 오늘 아니면 티켓을 도저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왔는데 오늘 날씨도 오늘은 비도 안 오고 너무 좋고. 그래서 옷도 그날이랑 똑같이 입고 왔어요. 세임이가 지금 이거 놀이기구 타는 게 아직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응의 시간을 아직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이파이브! 여기 정말 높은 것도 있어요! 오! 아빠 저거 두꺼풀. 오! 여기 정말 높은 거. 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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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혹시 벤츠야 벤츠? 벤츠 아니야? 아 저 헬리콥터로 했어요! 우와 파일럿이야 파일럿 헤이마 이제 온다 헤이마 온다 내빈다 내빈다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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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랐어 놀랐어 괜찮아 생각해 달랑달랑 매달렸네 만세 한번 해줘 만세 만세 나비 해줘 나비 나비 꽃 안녕 안녕 왜? 애들 다 넋이 나갔어 나이맨 나이맨 우와 세임이 봐 아빠가 잡아주면 못 먹네 아빠가 잡아주면 못 먹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시원해 룰이 신기했어 룰이 신기했어 배가 이렇게 나왔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나이맨 세임아 기차 타니까 좋아요 안좋아요?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워터파크예요 지금 시간이 4시인데 옷 갈아입고 이제 수영장에서 좀 놀아보려고요 이제 여기는 수영장 유수풀 들어가는 데인데요 여기서 이제 놀아보려고요 로이야 로이가 앉았어 세임아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안좋아 아 시원하지? 응 시원해 안좋아 너무 기쁘면 안좋아? 아빠 봐봐 우리 세임이 아유 너무 예쁘다 하하하하 안녕 로이도 너무 잘 놀았어요 이 우모차에 물 좀 꺼내주시나요? 네 너무 아파 뚝뚝뚝 뚝뚝뚝 문 열어주세요 아이고 다 흘리네 아이고 아빠 어떻게 해? 아빠 어떻게 해? 아이고 재밌나요? 응 여보 타봐야돼 아 싫어 나 토할거 같아 어땠어? 진짜 무중력이 느껴졌어? 어 우주에 갔다왔어 잠깐 올라타보세요 세임이가 어 발 올리고 핸들 잡으세요 빵빵 이것도 눌러봐 이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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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다 다행이다 10시에 닫는 줄 알았는데 7시에 닫는다 그러게 6시 59분인데 이거 하나 태우려다가 못 태울 뻔했는데 우리 직원분께서 태워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세임이 한 번 마지막 한 개 타러왔어요 이제는 자기가 그냥 알아서 씩씩하게 줄도 서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데 이제 진짜 완전 다닐 만할 것 같아요 응 세임아 종소리 울려주세요 종소리 오우 되게 멋있어요 어우 되게 멋있어요 오 되게 멋있어요 맛있겠죠. 와, 아저씨 이제 고기 구워주시나 봐, 선생님아. 와, 선생님아 작은 물이야. 아저씨, 아저씨. 중간을 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